2022년 10월 25일 페데리코 키에사의 25번째 생일 캄비오네디 유로파아조 유로 2020 부상은 아직 올시즌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팀은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첼시는 첫판부터 자그레브 원장 가서 지면서 투헬의 석연차는 경질까지 이어지면서 위기였죠 그리고 나서 데려온게 중소클럽 출신의 포터 감독인데 데뷔전이었던 짤츠브로커의 홈경기에서부터 실족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온 짤츠브로커 원장에서 승리를 하면서 한경기를 남기고도 조일이를 확정짓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리그에서도 꽤 잘해주고 있고 현재까지는 해리포터가 되고 있어요 포터가 잘하면 해리포터와 접목시켜서 그릴라 했죠 근데 아직 준비를 못했으니까 다음기회에 자그레브는 첫판에서 첼시만 잡더니 그 뒤로는 별 볼일 없습니다 첼시한테만 재물을 헌납했던 밀란이 약간 위기였다가 자그레브 원장에 와서 그들을 개박살내면서 16강에 대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짤츠브로커한테 산시로에서 지는 그런 개삽질만 안하면 되는데 할 수 있죠 직전 라운드에서 거의 질 뻔했던 레알인데 이번엔 레알이 레알 졌습니다 덕분에 조일이 자리를 확정짓지지 못했어요 첼시에서 레알 좀 이겨본 남자 베르너의 활약이 있었죠 샤크타르 원장에서 지지만 않으면 갈 수 있습니다 16강 세비아는 코펜하겐을 완파하면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실현시킬 수 있는 그들의 무대로 돌아갑니다 바레즈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페널티킥을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0대0 무재별을 켰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 때 다시 가동됐던 골란드 버튼이었는데 홀란드의 진정팀 또르트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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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잘 막아냈어요 아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일이 확정이라는 거 이 조는 싱겁게도 모든 자리가 다 결정이 나서 마지막 라운드에 딱히 볼만한 흥미 요소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그려야지 뭐 자 주황 비싸던자와 양실바의 활약으로 벤피카는 16강 확정이구요 유벤투스는 조별리그 탈락 확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유로파를 갈지 못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진지하게 조 꼴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유로파 진출을 진지하게 꿈꾸는 이 마카비 하이파 성님들하고 간접 경쟁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에게 7골을 폭격한 파리는 당연히 16강 확정을 지었구요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이 조가 2강 2약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 누가 1,2위 하고 누가 3,4위 하느냐만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날 다른 조들 경기로 돌아옵니다